자 익명 김님 휴일엔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사장님이 매번 휴일에 회식을 잡습니다 평일이 아니라 주말 공휴일 이런 날 회식을 하재요 다들 참석하는 분위기라 저 혼자 빠지기도 애매합니다 휴일에 나가기 너무 싫은데 뭐라고 핑계대야 될까요 가족 핑계 건강 문제 결혼식 장례식은 다 써먹어봤습니다 아 사장님이 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일요일날 집에 있으면 못 쉬니까 본인이 쉬고 싶기 위해서 밖에 나오시는 거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일터에서 회식을 한다 그러면 밑에 사람들하고 하는 건 휴식이죠 그렇죠 집에 있으면 이제 와이프랑 애들을 챙겨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 자기를 챙기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자기가 쉬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집에 가면 못 쉬기 때문에 집에 가면 이제 서열이 떨어지니까 거의 바닥이죠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나도 한번 쉬어야겠다 거기에서 이제 직원이다 보니까 희생양 되신 것 같고 어차피 이렇게 나오는 거가 있으면 그냥 이왕 나오실 거 비싼 거 먹고 한우 한우 네 좀 비싸 거 좀 드시죠 그래서 이제 싼 데로 안 가면 횟수가 좀 줄어들 겁니다 한우 오마카세 막 예약해놓고 그러면 사장님이 어 잘했네 뭐 이러다가 사장님 일요일날 불러놓고 이게 뭡니까 지금 그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못하나 어떻게 회사 생활 안 해봐가지고 아 저기로 가시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다 자기의 입장도 있지만 사장님의 입장에 난 더 강하다고 봅니다 공휴일을 꼭 껴서 잡는 이유가 집에 있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자 고양이가 아프다고 합시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냥 막 던지는 드립이죠 학원을 다닌다고 해라 갑자기? 일요일에 보통 학원 많이 안 가지 않나? 가시는 분도 있죠 주말에 근데 뭐 새벽반 가고 막 이러지 않나요? 그냥 가시는 분도 있죠 주말이면 쉬는 날인데 얘기하죠 그러면 학원 마치고 와 기다리고 있을게 더 불편한 상황 나오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어쩔 수 없죠 저녁에 해야 되는데 학원을 저녁에 다니는 건 좀 이상하니까 그렇죠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건강 문제 결혼식 장례식 다 써먹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소녀시대의 포에버원 듣고 돌아옵니다